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닥TV입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 친숙한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고 시가총액을 무려 100조를 찍고 내려와서 현재 80조 정도인데요 이에 마켓컬리도 조만간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높은 밸류를 받을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에 뭐라도 걸쳐있으면 수혜조로 언급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이 빈번하나 실질적으로 새벽배송과 관련된 업체는 현재로서는 하나뿐이죠 바로 오아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지어소프트인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미 한번 대충 대한민국 유통업계 트렌드를 다뤘는데 온라인이 계속 시장 침투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와 함께 식품시장 침투율도 20%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장애의 특히나 코로나 등의 여파로 식품쪽이 성장률이 괜찮았었는데 21년 2월에는 다른 쪽은 온라인이 좀 성장이 더뎌졌거든요 식품쪽도 그건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이쪽은 기고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왜 식품쪽이 유독 견고한가 산업별로 온라인 침투율이 있는데 식품쪽이 그동안 침투율이 낮았다는 거죠 좀 룸이 넉넉했는데 메꿔가는 거겠죠 온라인에서 식품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유로 배송이 빨라서 식힌다 했는데 과거에는 음식을 보고 사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지만은 요새는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배송하면 새벽 배송 요새는 마켓컬리, 쿠팡, 이마트순이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문항에 넣어 있지도 않은데 뭔 듣고잡이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온라인 식품 시장 내에 점유율을 보면은 컬리가 3% 정도, 쓱닷컴이 6% 오아시스가 0.5% 정도라서 이 점유율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향후 성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2년도에 1.5% 정도 점유율이면은 지금의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오아시스 마켓의 누적 가입 회원 수는 4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신규 가입도 꾸준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주간 트래픽 같은 경우도 순 방문자가 늘어나 있는 추세고 재방문율 수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안착되고 있다 최대 주문 건수도 코로나 정점 대비는 내려왔지만 안착되어 있는 모습이죠 오아시스의 배송 구조는 이러합니다 MD가 생산자를 발굴해서 계약을 한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발굴하면은 생산자가 직배송 해가지고 중간변도 없이 물류창고로 갑니다 물류창고에 입고가 되면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든가 온라인 배송이 된다 소비자는 여기서 사든가 여기로 받죠 그런데 왜 오프라인 매장이냐 얘네의 모태가 생활협동조합 우리 생협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름의 노하우로 확장을 해오다가 새벽 배송까지 시작하게 된 거죠 오아시스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은 대충 이러이러합니다 반찬, 채소, 농축, 수산물들이고요 그리고 약간 옛날 지표이긴 한데 컬리 대비 특정 대표 상품들은 가격이 싼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 주문하면 새벽 배송 가능하고 택배 배송과 주간 배송도 제공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에 있어요 여기가 조합원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충성도가 높고 재구매율이 높습니다 온라인의 수요일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 매장이 주로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새벽 배송도 여기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뭐가 특별하냐 바로 영업이익이 나홀로 흑자가 나오는 회사라는 거죠 쿠팡, 쓱닷컴, 컬리 모두 매출 성장세는 엄청나지만 영업 적자가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벽 배송 서비스가 비용에 더 들 수밖에 없다 자체 물류 시스템에다가 직매입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오아시스만 흑자가 나오냐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 베이스였는데 물류센터만 통해서 가는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재고 관리가 잘 된다 온라인의 재고 폐기율이 0%에 달하면서 이익이 나든가 온라인 재고가 부족하면 오프라인에서 조달을 하든가 이런 형태의 시너지가 나죠 그럼 이마트랑 쓱닷컴도 마찬가지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쓱닷컴 이용해보시면 주문해서 시켰는데 재고 없다고 뻥 날 때가 있거든요 오프라인 매장과의 유기적 관리가 얼마나 더 가능한가의 차이로 보여요 서울, 경기권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온라인 매송 시너지 내고 있고 물류센터 신규로 증설해가지고 캡파 늘려놨습니다 또 모회사 지어소프트의 IT 시스템 이용으로 효율화하고 광고 사업부를 이용해서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용자나 구매 성향으로도 오아시스의 흑자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조사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자녀 그리고 전업주부의 비중이 높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월평균 새벽 배송 이용 횟수 또한 높은 편이고요 대부분 일상 식재료를 구매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평균 구매액 같은 게 높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알짜 유저가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컬리나 쿠팡 쪽으로는 가공식품을 위주로 사는데 오아시스는 신선식품에 특화가 되어 있고 특히나 수산물이나 축산물 많이 고른다는 게 눈에 띄죠 SGL이라고 하는 GS 롯데 계열하고 믹스가 좀 비슷해요 다만 얘네들은 이럴 게 많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오아시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걸쳐가지고 약간 유기농 포지션 잡고 상대적으로 조금 싼 가격 어필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확보되는 고객들을 통해서 플랫폼 확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펫푸드라든가 반찬, 오픈마켓 서비스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근데 오아시스는 비상장 회사니까 여기 투자를 하려면은 모 회사인 지어소프트를 사야 됩니다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의 한 8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니까 연결점으로 잡겠죠 그래서 지어소프트 주가가 최근에 계속 좋았죠 사실 19년에도 새벽 배송을 떠들었었는데 이때는 별로 안 믿었는지 빠지다가 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뭔가 본격적으로 조수해 보는 거 없나 했는데 새벽 배송 업체가 얘 밖에 없었고 중간에 주가 부침이 약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올라왔다 한 2배, 체바닥 대비는 4배까지도 올랐죠 근데 이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오르면서 주가도 같이 따라서 올라온 거예요 향후도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건데 뭐 온라인 쪽에서 워낙 식품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엣지를 구축해서 영업 흑자를 보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무난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오아시스가 머스트 자산운영과 호반그룹 계열의 투자 150억을 받았어요 작년에 한투파에서 전환사체랑 구주해가지고 160억 투자를 나업에 또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모 회사 지어소프트도 한투파한테서 200억 원 사체를 또 찍었는데 관련해서 관심이 뜨거운 거죠 현재 오아시스의 기업가치 3,150억 원에 들어왔는데 더 상장할 거 보고 들어왔겠죠 오아시스는 작년에 NH투자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상장주식으로서는 지어소프트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새벽배송 관련 업체 오아시스와 지어소프트에 대한 개요는 여기서 마치고요 심화 내용들과 숫자들은 추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